5, 30분 전 아니에요. 딱 빨리 못 잤는다고? 그때요 준향이는 그때요 준향이는 그때여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춘향 형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귀신 형용 귀신 형용 저 한목옥방을 찬 자리에 저 한목옥방을 찬 자리에 지금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저 한목옥방을 찬 자리에 이런것을 찾아서 해줘야지 저 한목옥방에 찬 자리에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저 한목옥방을 찬 자리에 생각난것이 님뿐이라 생각난것이 님뿐이라 님뿐이라 인뿐이라 인뿐이라 북구치구 북구치구 하낭당고요 그건북구지고 북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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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 낭구 흐른 보고 지고 한양 낭구 흐른 보고 지고 한양 낭구 흐른 보고 지고 한양당 고운 보고 지고 오리정 청별 후로 오리정 청별 후로 일장 서류를 내가 못 봤으니 일장 서류를 내가 못 봤으니 궁어봉양 궁어봉양 여름이 없어서 이러는가 여기 신혼금 스루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여기 신혼금 스루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대구공항아 추월같이 대구공항아 추월같이 건더시 솟아서 빛이 보자 건더시 솟아서 빛이 보자 건더시 솟아 공항 마왕망대에 막혔으니 마왕망대에 막혔으니 자 들어줘 마왕망대에 막혔으니 빨리 해야지 마왕망대에 막혔으니 앵무소를 내가 거의 보며 앵무소를 내가 거의 보며 전전반측 참 못 이루니 전전반측 참 못 이루니 구정봉을 꿀 수 있나 구정봉을 꿀 수 있나 손가락에 빌어 올래요 손가락에 빌어 올래요 사정으로 편지하고 사정으로 편지하고 감자 여석을 눈부글로 감자 여석을 눈물로 임무화사박 흐를 그려볼까 임무화사박 흐를 그려볼까 이 화일지 춘 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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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만 많이 와 두고 그 임허그 생각 빛만 많이 와 두고 그 임허그 생각 녹수부 요구 연캐는 출연주 화가 목숨 부용은 연개는 재녀와 새롱망채 여부 뽕따는 여인네들도 새롱망채 여부 뽕따는 여인네들도 낭군생각일반이라 낭군생각일반이라 날보다는 좋은 발자 날보다는 좋은 발자 공문 밖을 못나가니 뽕을 따고 연캐련아 공문 밖을 못나가니 뽕을 따고 연캐련아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보고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보고 목숨 부용이 되었으면 목숨 부용이 되었으면 목숨 부용이 되었으면 목숨 부용이 되었으면 목숨 부용은 목숨 부용이 되었으면 목숨 부용이 되었으면 목숨 부용이 되었으면 상사묵이 될 것이오 무덤 앞에 있는 돌은 무덤 앞에 있는 돌은 한 박자가 더 많아 부러 무덤 앞에 있는 돌은 거기서 빨리 조사 부르세요 무덤 앞에 있는 돌은 망부서의 길이 될 것이니 망부서의 길이 될 것이니 거기서 경기목 지대로 나온다 그렇게 하냐 망부서의 길이 될 것이니 시작 망부서의 길이 될 것이니 그렇게 하지 생전사구 이 원통을 생전사구 이 원통을 알어 주리가 누잇들은 말이냐 알어 주리가 누잇들은 말이냐 황성통곡이 우름허그룬다 황성통곡이 우름허그룬다 거기는 잘했네 그렇게 끝을 맺어야지 어찌여 거시기 우리 승남님 허갔어? 네 그렇다고 잘해요 네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녹음해 줬잖아 네 또 잘 안 되는데 물어보시오 네 네 예 다시 예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